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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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지 기다려 웃어봐 기다려 안그러면 안준다 먹어 앉아 안왔네 앉아 앉아 너 왜 앉아를 못하니 앉아 또 어디가 옹호석 빚었냐 옹호석 웃어봐 아이고 오오 여덟이 아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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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 왜 왜 아빠도 자자 응 자 없네 안 돼 홍어석 안 돼 홍어석 오케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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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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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일어서 일어서 옳지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서 앉아 왜 자고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그래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왜 왜 왜 왜 왜? 우섭아 누가 냈죠? 우섭아 아빠 봐봐 누가 냈죠? 누가 냈죠? 우섭아 왜 이렇게 흥분했어? 우섭아 머리 누가 깎아줬어? 아빠가 역시 대단하군 우섭아 우섭아 머리 누가 깎아줬어? 우섭아 우섭아 앉아 앉아 야 그거 엎드려잖아 앉아를 해야지 우섭아 안 그래? 앉아를 해야지 앉아 우섭아 우섭아 앉아를 해야지 우섭아 우선은 내가 갖고 갈게 우섭아 야 장난치고 우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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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했지요? 우섭아 오늘 뭐했지요? 우리 우섭아 오늘 뭐했지요? 웃어봐! 보자 보자 보자! 앙 앙! 기다려! 기다려! 웃어봐! 웃어봐! 아빠, 아빠, 아빠 보라니까, 아야. 너희 뺏어봐. 뺏어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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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울어. 뺏어봐. 고집이 이게, 아휴, 빨리 써봐. 좋아, 좋아. 이게 그냥,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응? 가져와. 가져와. 어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 가져오면 줘야지. 가져오면 줘, 아이, 아이. 가져오면 줘야지. 일로와, 일로와. 이게 그냥, 아휴.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빨리 내려가, 내려가. 일로와. 일로와, 놔두고, 일로와. 일로와, 앉아. 앉아. 엎드려. 옳지. 일로와. 옳지. 옳지. 앉아, 어서와. 앉아. 앉아, 어서와, 앉아. 앉아. 말을 안 들어, 이게. 앉아. 어서 봐. 일로와. 내려가. 저거. 저거 갖고와, 갖고와. 아이, 갖고 들어가지마.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갖고와. 호수, 갖고와. 호수, 갖고와. 갖고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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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놔. 놔. 기다려. 옳지, 잘했어요. 일로와. 호수, 일로와. 호수, 어디가? 자,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자, 어때? 자, 이제 움직여. 자, 움직여. 호수아. 움직여. 이리와. 앉아. 앉아. 저기. 어, 엎드려. 엎드려. 이리와. 이리와. 호수아. 정신 차려, 인마. 그거 수갑 아니야. 살쪄가지고. 아이. 저걸 채우는 순간. 얼음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호수아. 호수아. 살 빼야 된다. 내 목에 살 잡힌 거 봐라, 인마. 얼굴만 조그맣게 돼가지고. 아, 큰일 났네, 이거. 비만인데. 이것만 채우면. 자, 풀었습니다. 호수. 호수. 안 할 거야. 도망가. 도망가. 어? 호수아, 목줄 안 할 거야. 호수아. 이리와. 아, 나 진짜. 목줄 하자, 목줄. 목줄 하자, 못 치게. 목줄 하자. 목줄. 목줄 하자. 웃어봐. 가슴 쭉. 왜? 일로와, 일로와. 나와. 아, 씨. 살 빼자, 빨리. 빨리.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와. 아, 일로와. 아, 일로와. 살, 살 빼자, 빨리. 일로와. 빨리. 산책 가자, 빨리. 산책 가자. 호수아, 호수아, 봐봐. 호수아이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호수아. 보자, 보자, 보자. 호수아, 보자. 어이구, 어이구, 귀여워요. 어이구, 귀여워요. 호수아. 호수아, 밥 언제 먹었어? 어? 밥 언제 먹었어? 네가 반응하는 거 밥밖에 없어? 호수아, 밥? 알았지, 알았지. 잠깐 있어봐. 호수아. 호수아, 밥? 호수아, 호수아, 밥? 호수아, 아빠, 밥. 호수아, 호수아, 밥? 호수아, 일로와 봐. 호수아, 밥, 밥? 호수아, 밥이 그렇게 좋아요? 밥이 밥, 밥. 바리, 밥, 밥. 밥, 밥. 바라바라밥. 밥, 바라바밥. 바라바밥. 밥, 밥. 밥, 밥.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눈 커졌지? 오랜만에 호수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아. 호수아. 짠. 보고 있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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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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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컸네. 우리 호수아이. 신났다 아주 신났어 던진다 자 자 자 하나 둘 셋 없네 없다 우리가 쓸까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안 속아 아주 하나 둘 셋 진짜 없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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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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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거기 있네 거기 있네 찾아봐 찾아봐 여기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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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줄까 맛있는 거 줄까 간식 줄까 이제 넌 체면에 걸린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앉아 앉아 체면에 걸린다 체면에 걸린다 최면에 걸린다 최면에 걸린다 최면에 걸린다 최면에 걸린다 최면에 걸렸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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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에 걸린다 뽀섭이 점점 고개가 숙여진다 점점 하늘로 본다 먹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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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이쿠 도망가더라 쟤는 웃어봐 뭐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침부터 왜그래요 우리 호수비는 응 어서 봐 아 아 아 아 아 아빠 꺠 없으 아빠 지금 방송하시잖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 호섭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촬영하고 있어 내가 방송하면 항상 얘가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또 삐졌어 또 삐졌어 맨날 삐져 아주 그냥 호섭아 밥 먹을래? 밥 먹자 밥 먹자 왜 밥 먹잖아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지? 호섭 이사 마친 소감이 어때? 좋아 마약 방석에 앉으니까 좋아 안 더워? 선풍기 틀어줄까? 괜찮아? 그렇군 너 이렇게 넌 안 이상해? 나는 서있고 넌 네 발로 걷잖아? 넌 몸에 다 털이고 난 털이 군데군데 있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크잖아 우린 서로 말을 못 알아듣잖아 왜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그치? 왜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호섭아? 듣고 있냐? 호섭아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호섭아 귀여워가지고 귀여움 다야? 귀여움 인생이 끝나? 눈꼽이 이거 근데 간만에 너하고 놀아주지 자 이걸 가져오도록 해 자 간다 가져와야지 호섭아 가지고 와야지 호섭아 일단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호섭아 가지고 와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아니 아빠한테 줘야지 호섭아 아빠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아빠한테 줘야지 어? 그렇게 싫어? 어? 그렇게 싫어? 내가 이걸 갖는 게 그렇게 싫어? 어? 그렇게 싫어 이게 반항지를 이것도 내가 사준거야 이것도 내가 사준거라고 하나 둘 셋 찾고있구만 발견하지 못할걸 다음같은 녀석 여기있네 웃어봐 거기 없어 인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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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내려와 내려와 없는데 자꾸 찾아보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디가 어디가 거기 없어요 니마 니마 거기가 상석이야 응 아이고 어 어 왜그래 저거 오가 떠는거 봐 저 떨어질 데 없어 이빨 아 아 아 아 아 먹으니까 고소해졌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웃어봐 안 먹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하고는 요즘 더 좋습니다 하 Arthur 하필 또 확인했으니까 아 잠만한 시간을 좀 봐서 걱정하고 맛있어 그래 다름이 나 참 봐 어 오랜만이에요 기다려 먹어 맛있어? 오리고기입니다 어서 봐 우리 케엄둥이 일로 와봐 호섭이가 지금 다리 수술을 한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다리 한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라 호섭아 운동하자 하나 둘 셋 다리 한쪽을 못쓰는데 이불을 쓰게 만들어줘야죠 서봐 서봐 일어나 호섭 일어나 하나 둘 셋 이러면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논다고 정신없어서 아픈 걸 모르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섭아 이쁘게 찍혀야지 호섭아 호섭아 일로와 호섭아 일로와 호섭아 일로와 호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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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혀 놓으니까 호섭아 내 이래서 옷을 못입혀 호섭아 호섭아 옷 입으면 너무 호섭아 겁을 먹어서 안 되겠다 호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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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호섭아 아이고 호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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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벗겨놔야 돼 호섭아 옷 입혀 놓으면 안 돼 호섭아 불편하면 겁을 먹어 얘는 호섭아 잡을 수 없었던 호섭아 젊은 날들의 호섭아 시간들이 호섭아 호섭아 가만히 있는데 호섭이 Bao 호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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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진짜 어떻게 고개를 침투해서 먹을 생각을 하냐 너는 사람 생기냐 너가 아 진짜 나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어 진짜 나쁜 놈 안녕 안녕 귀여워 호섭이 미용 다 됐어요? 네 호섭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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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호섭이 앉아 그렇지 됐어 광장아 유튜브 잘 되나? 이제 넌 체면에 걸린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어떡해